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지역 특화 품종인 백옥향의 첫 이양작업에 나섰습니다. 백옥향은 충남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충남사모 브랜드살로 쌀알이 굵고 윤기와 찬일기가 우수하며 누룽지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는 이번 이양작업의 시작으로 사전계약된 9개 농가 13만 2천 제곱미터에 재배해 백옥향을 보령시 지역 특화 품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청년 농업인이 주축이 돼 보령 농산물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미래 농업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